신기 아파트는 오직 등록세서만 구독 공들락! 다음 이야기로 실시간이로! 얘들아! 제보가 들어왔어!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소들을 덮쳐서 피를 빨아먹는데! 피를 노리는 걸 보면 뱀파이어의 짓이 분명해. 설마 이한이랑 관련 있는 건 아니겠지? 저게 마을 사람들이 봤다던 그 괴물! 신비 아파트 코스트볼 더블X 수상한 의뢰 다음 이야기! 흑혈 좀비 주파카브라 첫 번째 이야기! 매주 목요일 저녁 8시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